3, 2, 1, 고 헤라클래스 갈아 싫다! 이게 뭐라고? 헤라클래스 앗죠 헤라클래스 개봉 개봉해주세요 아 하람이 뜯겨라 테이프 아 테이프 너무 짜증나 야 근데 이거 약간 비슷한 것 같아 드레임법 주인공 가위 가져야 해 아 저거 너무 싸워 사자 모양이야 가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앗죠 헤라클래스 요게 레이어 디스크 레이어 디스크 드라이버 합쳐 해볼까요? 해보세요 아 멋지겠다 나중에 받고 싶었는데 장롱대한테 못 받아서 가위가위고 이거 스티커 있어 여기있지 스티커 붙일거야? 붙여야지 스티커를 붙여봅시다 여기 스티커를 다 붙인거야? 어 붙이지 않고 붙이지 않고 아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래 시험을 한번 해볼까? 아티야라클래스랑 헬셀라멘다 아 헬셀라멘다 헬셀라멘다 그리고 미닝 미닝도 할거에요 가보자 스티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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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다시 해 아 이거 뭔데 다시 해 뭐야 니가 이렇게 약할 리가 없는데 아 잘 껴봐 스티커 스티커 미니аты 이거 oct 어택으로 해줄게 슬리툼 오 이쁘네 헬셀라멘 뭐야 뭐야 나 이거 해볼래 아빠의 주력 이게 뭐지 위닝 발키리 셋 두 이겼지? 야 이거 어떻게 맞냐? 에라클레스는? 에라클레스 탭이 났네 왜 이렇게 금방 죽어 다시해 다시해 왜 이렇게 못해 다시해 3, 2, 1, 4 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야 이 씨 이건 다시한번 마지막 위닝이 이렇게 금방 죽어 3, 2, 1, 1, 2 야 그렇게만 하면 안된다고 야 진짜 세다 야 이건 이게 좌회전인가 거의 버스날 버스 아 이거 좌회전 내가 못하는구나 너 그럼 이걸로 해봐 아빠가 에라클레스 넌 헬 실력 차이야 아빠 실력 댐비나 3, 2, 2 스태미나가 엄청 좋아 야 에라클레스가 엄청 단단한 느낌이야 뭔데 헬이 확실히 실력 차이가 둘 다 스태미나 아니 얘는 디펜스 스태미나가 더 좋은데 원래 디펜스 이여 오오오오 야 아세요 해리 세네 오오 다시한번만 더 어떻게 해봐 그럼 해라클레스 봐라 싫다 얘 못쓰게 너무 이래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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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있어 베리 덥다 헤라클레스 진짜 헤라클레스인데 오 헤라클레스 룰락 야 그거 어디있어 제일 큰거 저봐 락이 얼마나 다른지 좀 봐 3컴밖에 안나갔어 제일 큰거 제일 큰거 나이피맨 어 그거를 해야 돼 3,2,1,0 개인기가 대인기가 하지아래 와 잠깐 이 거 fut텐데 진짜 derived 아 이젠 españ chance 어떻게 현재 양 διαquin한거 уett 야 이겨라 그냥 끝내봐 라이티 буде이기는거 해 헤라클레스는 그냥 끝낸 어 아닌데 아닌데 아니 지금까지 헤라클레스가 최고 exp 됐어. 아 됐다. 메라클래스. 아닌 것 같은데? 아닌 것 같은데? 어우 매워. 왜? 야, 그 메라클래스가. 주인공에서. 아, 쫄인다, 쫄인다. 아, 제발, 야. 오, 헤라클래스. 승! 아... 야하하하.